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하던 분들도 서서히 출근을 시작하셨고 저녁 일찍 문 닫던 자영업자분들도 영업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러워하던 분들도 야외활동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조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적인 삶과 동적인 삶의 조화. 몸 돌보기와 마음 돌보기에 균형을 맞춰가는 일일 수 있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 함께 만들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싸떨기 세이예스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는 천지교 대전교구 김용태 마태오 신부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 우리 대전교구 홍보국장이시면서 뮤지션이시고 마에스트로 선전부장 유튜버 강대현 신부님의 시작은 노래로 여러분들의 오랜만에 노래로 강대현 신부의 시작을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틀리게만 해봐. 하하하하하하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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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까요? 준비가 좀 덜 돼서 소리가 너무 작아요 멘트 좀 다시 해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생방송의 묘미 이건 강대원 신부님이 연습을 못해서가 아니고 안해서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성모 성원 성모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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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모 성어리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참미하오리다 들의 피록 참화가 높고 청순하라 성모 정결한 덕인 피할 데 없어라 성모 성어리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참미하오리다 우리 어머니 함께 주를 사랑하라 영원하오 신천주 백계하옵소서 성모 성어리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참미하오리다 감사합니다 기대를 크게 안해서인지 굉장히 좋습니다 크게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항상 강시문이 부를 때는 물론 믿고 있으니까 네 와서 리허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파일을 보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거시기가 있어서 한 번만 불러봤어도 괜찮았는데 한 번을 안 불러 그냥 바이러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완전 괜찮습니다 재불찰입니다 네 그 핑계를 댈 수 있게 안 부른 게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불렀다가 잘못봤어요 한 번이라도 불렀다가 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연습까지 했으면서 공연을 하는 거죠 예예예 항상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한 아 그럼요 네 49가지 아 그렇죠 늘 준비되어 있는 송모 성월 야 이거 우리 국민성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할머니들도 알고 계시는 아 그렇죠 국민성가 이 국민성가를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가를 뻔뻔스럽게 아 그럼요 예 이렇게 또 정성을 들여서 아 이게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빡센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타를 치니까 그러는데 네 사람들 다 아는 곡 쳐주면 네 좀 아 뭐 별거 아닌디 예 항상 또 로망스 같은 거 아 그렇죠 그건 또 기타배운다는 사람들이 앞배가리 아 그럼요 아 그건 아람보라고 아 참 그렇죠 띵띵띵띵띵띵 그리고 더군다나 옛날에 드라마 뭐 가을동안가 그렇죠 예 곡에서 쓰고 해서 네 뭐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절대 쉬운 노래가 아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나 누구나 잘 치진 못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럼요 예준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프로는 아니니까 네 뭐 애청자들의 뭐 너그러운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프로는 아니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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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강대원 신부님의 노래 정말 아름다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두 번 기도하게 만드는 서커스 성가 들으셨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또 신부님 지난주에 사제연수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구나. 그렇죠. 이번 주 사제연수였습니다. 사제연수를 정말 아주 몰입해서 진지하게 하시고 오셔서 피곤하고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셔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제연수를 하고 와서 오늘의 주제는 사제연수 세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줄을 이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사전 미팅 때 이렇게 한 거고 준비 하나도 안 왔거든요. 날로 먹은 거죠. 그렇죠. 거의 횟감입니다. 그런데 바로 갓 잡은 이 대전교구 우리 대전교구 사제연수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끝났으니까 1차 가요. 그렇죠. 이 세이의 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구장님과 우리 대전교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밑그림 중에 아주 기초 단계. 물론 그 밑그림은 당연히 주교님께서 그리시는 거고 이 안에서 주교님께서 사제연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강사사업이나 전체적인 진행들은 사무처장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떤 주제로 이렇게 하자는 건 분명히 교구장 주교님의 의중이 쓰셨으니까 앞으로의 사목의지를 반영하는. 그래서 신부님들도 본당에 계신 신부님들도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그런 공감대 형성을 이번 사제연수 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 신부님이 또 원래 날로 먹는 거 이런 거 잘하시는데 유튜브 구독자 한 50명? 또 늘었습니까? 두 주 동안 50명이었다고. 그래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런 걸 또 작가님이 굳이 또 이렇게 알아봐서 50명 늘었다. 50명이면 대단한 거죠. 네. 제가 사실 그 50. 제가 제 거 유튜브 채널 그거 사실 운영하고 있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우리 김용태 신부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교구 채널이요 강대원 채널이요 할 정도로 교구에서 올리는 그 유튜브를 유튜브 동영상을 그냥 제 거에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사제연수도 몰래 찍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음 주에 이제 그때 하려고 했으나 다음 주는 또 홍보국장 회의가 있어서 제가 어디 출장을 또 2년 만에 출장을 하게 돼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유튜브 구독자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물론 대전교구 사제들의 가톨릭 성가라는 게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매주. 성가라는 한 곡씩 올린 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거기에 제가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편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제 거에도 살포시 묻어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고 그 작업을 제가 하니까 제 거에도 올리고 교구에도 올리고 그러는 겁니다. 교구에 거의 뭐 스티커 묻어가는 아주. 아 그렇죠. 먼지. 미세먼지. 먼지. 보프레이지. 네. 뭐 그렇습니다. 뭐 킬러 콘텐츠라는 말이 있네요. 킬러 콘텐츠. 아 네. 뭐 그렇죠. 구독자라든지 조회수라든지 무엇인가. 한 방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뭔가 어그로를 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 어그로를 끌어서 한 방에 사람들의 시선을 잡고 그 영상을 통해서 다음 것까지 계속.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강대원 시부님. 없죠. 없으니까 그 모양이지. 그렇죠. 그럼 뭐 좀 그런 거 뭐가 이렇게 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들으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교구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지향하고 있는. 아니 교구 유튜브 말고. 아 제 거요? 제 거는 그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예. 저희 사무실 가끔씩 이렇게 아주 가끔씩 오시기는 하지만 사무실에서 제가 뭐 하고 있냐면 모니터 두 개 켜놓고서 맨날 영상편지 보고 있어요. 몰래카메라 이거 해봐. 몰래카메라. 주교님? 주교님. 주교님 몰래카메라. 좋잖아요 이런 거. 몰래카메라까지는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럼 대박날 텐데요. 그거 올릴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 일단 한번 올려보고. 아 예. 주교님이 이제 뭐 보시고. 이런 건 좀 고르셨냐. 아닙니다. 아니까요? 좋아하실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야. 교구총에서 맨날 진짜 어떨 때는 진짜 하루 3시 3개 주교님하고 계속 밥을 먹고 미사하고 밥 먹고 회의하고 만나고 뭐 이래서 사실 주교님들에 대한 궁금증이 없는데 우리 보통의 우리 신자분들은 주교님을 가까이에서 뵙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름 기둥이 가려있거라고 막 뵙고 싶어도 못 뵙고 싶어도 못 뵙고. 아 그렇죠.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이 그런 주교님 킬러 콘텐츠. 아 그래서 그 생각은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구독자도 진짜 더럽게 없고 막 그렇기는 한데 좀 문의를 받아가지고 뭐 주교님 일문일답같이 하는데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교님의 하루 일과는 어떻습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주교님 이제 있나실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일찍 있나갖고 하루 이렇게 스케치한 거 뭐 1, 2분 영상 같은 거 그런 걸 한다든지 주교님 일과라든지 혹은 주깨또 이렇게 빨간 빵모자 쓰지 않습니까? 주깨또라고 하는데 저도 그 신학과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총장이셨던 유주교님이 유 대주교님이 이제 막 주교가 되셨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그 주깨또가 아니 맨날 머리에 얹혀져 있는데 막 움직거려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주교님하고 그때 막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교님한테 그랬죠. 주교님 혹시 이거 주깨또 한번 이렇게 들어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이게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몰라가지고 엄찍거리질 않아갖고 그랬더니 유기님 그렇죠 한번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가벼운데 또 그렇다고 되게 가볍지 않고 적당한 무게감 그래서 여기에 착 얹혀있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주깨또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래가지고 주교님 모시고 저울에다 달아가고 주깨또의 무게는 요만큼 됩니다. 라든다. 아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은 했었어요. 재미없어 주깨또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거 말고 쇼킹한 몰래카메라 막 깜짝 놀래키고 막 이런 거 해야지. 그렇습니까? 주깨또 숨겨버리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칠해놓거나 이런 거 해야. 빨간 거 되시네. 파란 거. 그렇지. 그런 거 해야 뭐 억으로 끓고 하는 거지. 뭐 주교님 점잖으시다고 점잖은 채널 만들어서 콘텐츠 만들어서 뭘 봐 그걸? 재미없지? 그냥 근데. 그러니까 강시부님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거저 얻는 게 없어. 아 그렇죠. 목숨 걸어야지. 목숨 걸고. 그럼요. 하면. 구독자가 엄청 늘죠. 수익하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 걸 해야 제가 빨리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그러니까 한번 신경 쓰. 제가 콘텐츠 아이디어 지금 머릿속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시부님이 목숨만 걸면. 할 수 있는. 무붙지나게 많습니다. 킬러 콘텐츠 이거 뭐 거의 뭐 전쟁 수준이겠는데. 거의 뭐 자혜죠. 자혜. 와. 여튼 그건 우리 차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아 예예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강대현 신부님이 목숨 걸고 찍으실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참여 안내. 문자 좀. 문자 대신에 그 저거 뭐냐. 유튜브 거시기하고 빵똑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좀 글 좀 남겨요. 그래서 재미있는 글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 신부님께서 추첨을 통해 신부님께서 상품권을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세상사는 이야기를 예수님과 수다떨기 세이 예수 금요일 오브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노래 부르겠다가. 그렇죠. 원래 얘는. 우리 강 신부님이 이제 뭐 맨 처음에 쫙 부르면 멋있을 것 같다고. 멋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게 또 우리 또 기타리스트시기 때문에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좀 노래 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참 텐션 올려가지고 막 토크를 하면은 노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일단 노래하고 쭉 하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또 이렇게 노래 목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또 그런 고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얍삽한 뜻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강대원 신부님의 대원 뉴스 시간. 이번 사제 연수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아닙니다. 한 두억에 또 준비해 왔습니다. 대원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대원 뉴스 시작을 합니다. 2022년 아삭아삭 여름 김장축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날짜를 적어놨는데 일단 좀 이따 날짜 말씀드리겠고요. 대성식품 신탄진 공장에서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찬미바드 소서 반포 7주년 기념 미사가 5월 23일 월요일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름 김장축제 아삭아삭 여름 김장축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도 김장을 하지만 여름에 물김치라든지 다른 김치 종류들을 우리 사회복지국 노승환 우리 국장 신부님이 주최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김장을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었던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날짜를 안 적어놨네요. 이번 주 토요일 같은데 그때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항상 이게 뭔가 부정확하더라고. 죄송합니다. 날짜 숫자 개념하죠. 부정확해요. 그렇죠. 대원이 더 아니라 대충뉴스 같아요. 대충뉴스로 가요. 대강이나 강대강뉴스. 그런 것 같아요.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토요일로 추정되는 아삭아삭 여름 김장축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김장 때 보면 주교님들 가셔서 꼭 수단 입고 앞치마 두르고 일하시던데 몸빼 입고 하시면 되지. 왜 수단 입고 하신대. 그렇긴 한데 가면 앞치마 좀 이렇게 해주고 하던데. 아니 그거 주교님이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나. 뭐. 몸빼 입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국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노동아 신부님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예. 저 옆방 사는데 이거 안 받아주시네요. 날짜 찾고 계시죠. 예. 날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찾으세요 일단은. 여기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번 주 21일 맞습니다. 내일. 내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가삭아삭. 이번 주 21일이 내일이요. 내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여름 김장축제. 네. 그래서. 보통 김장하면 겨울인데 여름 김장이네요. 여름 김장이니까 보통 여름에 이제 열무김치라든지 아니면 겉절이라든지 그런 거 넣으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품목은 제가 또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여름 하면 또 열무김치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또 불당동 이렇게 있었을 때 여름에 이제 열무김치를 한 번 담궜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기가 막혔죠. 네. 그 김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확히 충청도 분이시고 또 김대건 신부님의 후위이시기 때문에 DNA부터 충청도 분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에 열무김치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드시지 않았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열무김치에 물이 있었습니까. 자박자박한 거 있습니까. 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충청도에서는 물이 있는 그놈을 먹어요. 어디 전라도나 그런 쪽에 가면은 이제 열무를 이제 양념을 씨게 해갖고 젓가락 고춧가루 팍팍 해가지고 멀국이 없어요. 국물이 충청도는 멀국이 이시요. 그렇죠. 멀국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으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그 열무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음식 했었던 얘기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 되면 뭐 반찬할 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해갖고 팔까. 그러다가 열무김치 해서 팔아야겠네.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셨었어요. 좀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밥 먹으면서 어머니 그 저기 거시기 뭐냐 열무김치 어떻게 담고 해요. 물어봤죠.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뭐 한단 뭐 한단 뭐 뭐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적었어요. 어머니 레시피로. 어머니 레시피였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전까지 열무김치를 한 번도 담궈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해가지고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먹을 수 있게 곱하기 몇을 해볼까? 그러고선 가가씨가 장을 봐갖고 했는데 열무가 열무김치 담근다고 열무만 있는 게. 열무도 있어야 되고 얼갈이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추도 있어야 되고 쪽파도 있어야 되고 당근.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육수. 야채 육수. 이제 멸치 육수에다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풀도 이제 쏴서 거기다 담궈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청양고추도 좀 썰어서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가지고 멀고 깊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중간에 육수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육수 조금 내가지고 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덮기 전에 간을 받는데 좀 싱거운 거예요. 물 타겠구먼? 물 탔죠. 근데 소금물을 탄 거죠. 소금물을 타갖고 소금물을 타갖고 휘휘휘 했어요. 그걸 같이 보고 있었던 자매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충 담글 수가 있냐고.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신자들한테 항상 협박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강식당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뭐 굳이 안 사셔도 됩니다. 남으면 저 앞에 마당에다 묻고 파묻으면 된 게 상관없이요. 맛없으면 안 사도 되니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맨날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선 나 저거 안 사먹는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해가지고 상온에다가 한 반나절 한나절 정도를 놔두고 이제 포장을 이렇게 들어갔죠. 포장할 때 사람들이 맛을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붓고서는 이제 해봐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주 그랬더니 먹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먼저 맛있는 놈부터 내놔. 인전해놔 어떡하냐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안 팔릴 줄 알았는데 그때 약 1kg짜리가 한 200개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논아갖고 맛있으니까 얻다 이렇게 팔아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조금 뒤에 피드백이 온 거예요. 열무금치 맛있어서 다 먹었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언제 당구냐고. 이것도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열무 대란이라는 게 한 번 있었습니다. 불당동성당에 있었을 때 열무 대란 한 번과 마늘 대란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기억이 나시면 나중에 이 얘기 열무 대란과 마늘 대란 이야기 해달라고 채팅창에 좀 적어주시면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너무 엇나갔습니다. 들어보시고요. 별로 재미없다 싶으시면 안 써도 좋고 혹시 또 다음에 기억나시면 열무 대란과 마늘 대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강신부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김치 얘기만 엄청 했어요. 그거 한 10분 얘기했네요. 그거 하여튼 8호소 성당 한 계단 10개 만들었겠네. 계단 10개 정도 하고 그때 얼마 못했어요. 사실 제가 4년밖에 안 있었고 강식당을 한 게 대략 한 1년 1년 정도 코로나 터지고선 한 6, 7개월 정도 했었죠. 그때 수익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한 3, 4천 정도 이렇게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아삭아삭 여름 김장축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지 얘기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우리 찬미반소서 반포 7주년 기념이사 이번 5월 23일 월요일 대흥동 성당에서 저녁 7시 반에 미사가 있습니다. 네. 한주교님 주례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사실 이 주제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부분들도 사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바드소서라고 하는 이 회칙의 근거에서 다 이어져 나오는 그런 줄거리들이겠죠. 이 자리에 당연히 사회복음화 우리 국장 신부님도 당연히 참석을 하실 테고 이 회칙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저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 또 신부님들이 있고 또 전문가 위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뒤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찬미바드소서 반포 7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주교자 성당에서 미사가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왜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사제연수 때에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의 의향과 또 사무처장 신부님의 섭외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어지는 대원대강뉴스에 이어지는 뉴스가 바로 대전교구 사제연수가 이번 주 17일부터 20일까지 1차가 있었고요. 2차 연수가 다음 주 24일부터 27일까지 정화상 교육회관에서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3차 연수 내용 중에 중요한 하나가 우리 생태환경. 그렇죠. 우리 찬미바드소서 7년여정이라고 교황님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보신이 참 좋았다고 하신 그 세상이 과학이 망가질 때 망가져서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못한 그렇죠. 마치 일회용품 쓰다가 버리듯이 그런 지구로 전락해버릴 수 있고 또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2040년이면 잘못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씨 상승하게 되는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마치 드라마를 보면 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때가 바로 2040년 1.5도씨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산업혁명 이후에 1.1도 정도 올라갔어요. 산업혁명이면 지금부터 한 170, 180년 전. 1800년대 초반이니까요. 그래서 한 150에서 170년 정도 되는데 그 얼마 안 돼,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평균 온도를 1.1도로 올려놨는데 이 추세로 가면 40년이면 1.5도가 된다. 그것을 우리 막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인류가 전쟁,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이 터지고 이런 썰도 있고 아니면 공기가 오염되거나 물이 오염되거나 그런데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뭐냐면 기후재난입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주범은 탄소고. 그래서 이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왜냐하면 기후온난화, 기후위기의 주범이 기후온난화인데 그렇죠.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주된 범인이 바로 탄소고. 이 탄소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을 시켜놨어요. 쓸데없는 걸 만드느라고 그걸 줄이자 하는 취지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우리 삶을 바뀌어야죠. 회심. 그렇죠. 삶을 바꾸기 위한 여정. 그래서 우리가 그 여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내의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7성사도 있고. 그래서 7년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030년까지는 이 탄소를 절반 정도라도 줄이자라는 취지로 그래야 2040년에 100%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지금 내 뿜는 탄소가 아무것도 없는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얘기하는 거죠. 내 뿜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 지구상에서 나무나 갯벌이나 이런 데서 탄소를 흡수해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내 뿜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보다 그래서 계속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데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자. 이걸 언제까지? 2040년까지. 라고 하는 것이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생활을 우리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계. 삶을 우리 변화시킵시다. 라고 하는 이 여정이 7년 여정이다. 그래서 이걸 당신이 회칙 2015년에 찬미바드 소설하고 회칙 반포하셨어요. 일명 생태회칙이라고 불리는 이 반포 지금 7주년이 돼서 항상 미사는 기억하고 행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삶 안에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사를 하는 이유가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기념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항상 떠올리고 기억 잊지 않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의 미사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월 24일 반포 기념 미사를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떠올리고 잊지 말자. 9월 1일인데 모든 피조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이에요. 9월 1일부터 프란시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까지 약 한 달여 기간이 창조식이라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행하는 기간인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또 하나의 미사를 합니다. 기념 미사로. 1년에 두 번 5월과 9월에 미사를 봉헌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5월 따는 주교님 주례로 미사를 봉헌하고 9월은 사회보금화국과 생태위원회 합동을 해서 또 미사를 신부님들이 돌아가면서 주례 강론하면서 봉헌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별로 안 와 닿았어요. 내 생활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번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저는 말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말을 좀 어렵게도 못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진짜 죽는 게요. 그래갖고 지금 비 안 오죠. 왜 안 오 것이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안 오는 게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진짜 죽는 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인식이 지금 없는 거죠. 진짜 죽는데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빨리 거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러한 여정 안에서 또 사제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신자분들과 함께하면서 물론 이제 사제들 혼자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신호달리다스 함께 우리 대령교육 사제 연수 안에서 그렇죠. 신호달리다스를 함께 이야기했던 것도 이러한 노력들이 교황님 혼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사제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당연하죠.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중에서도 사제는 더 생명과 생태의 감성이 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그쪽으로 더 매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살이 속에서 막 이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보다 더 사제들은 이쪽에 대해서 더 감성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서 신자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독려하고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사제 연수 때 또 우리 특별한 주제로서 우리가 생태 환경과 함께하기 때문에 신호달리다스 두 개의 주제로 이번에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수 때에 있었던 제목들만 보면 찬미바드소서와 사목자의 생태운동 탄소중립제로와 교회의 생태운동 수원교구 탄소중립제로 운동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이 대전교구 생태운동에 대해서 또 신호달리다스가 무엇인지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또 다른 회칙인 모든 형제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강의를 다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가톨릭 교회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 모습을 지금 현재의 상황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궁리하고 그것을 들어내는 사람들이 신앙인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하고 사회 현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그게 인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해결책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것 그리고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동참하면서 하는 것 그럼 여기서 항상 궁금증을 갖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뭔 소용이 있냐 소용이 있어요. 있습니다. 뭐 한방에 거시기 해갖고 그렇게 되는 것만 있나요? 그 주식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한방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개미 동학혁명인가 동학 뭐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개미 주주들이 있어야만 그 주식시장 그런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말 회심 회계를 통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바꾸어 나갔었을 때 엊그저께도 그 보금에서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가장 드러내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게 생태운동하고 우리 이 찬미바드소서라고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겠느냐. 우리들이 지금 무슨 탄소중립운동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강의 때 다 들은 겁니다. 탄소중립운동이라고 하면 분리수거 제대로 하는 거? 플라스틱은 이물질이 묻으면 일반 쓰레기로 되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해야지 배출이 잘 되고 재활용이 돼요. 이건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터전도 보존해야겠지만 저희들은 신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계획이 없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런 겁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결혼계획이 없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있을 거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적어도 우리 나이대에 어렸을 때에는 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진짜 저보다 한 2, 30년 앞선 분들은 배가 고파갖고 옛날에 개구리 뒷다리 뜯어먹고 과수원 서리하고 근데 요새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개구리 웃어봐요. 삭 다 밀어갖고 삭 다 도시로 만들고 아파트로 만들고 개구리를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고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정화산 교육회관 가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 데나 가야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물론 필요로 해요. 이 개발과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물론 필요로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되게 잘 먹고 되게 잘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했었던 이러한 노력들이 낫게 된 결과들을 이제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내가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들을 보자라는 거죠. 그게 지금 기후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심각해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터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밭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지고 공기가 나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싹 다 죽는 게요. 사제연수 잘한 것 같네. 그래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일부러 잘한 것처럼 보이려고. 아니에요. 제가 진짜 제가 15년 차인데 15년 동안에 한 2년 동안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처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들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육장 신부님의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대등교교회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렇죠. 의식의 개선. 그렇죠.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죠. 그다음에 생활의 개선.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도의 개선. 그렇죠.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법과 제도가. 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의식의 개선에서는 교육과 홍보의 역할이 큽니다. 그럼요.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교육 자료들과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의 홍보육장 신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똑바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잘해야죠. 그렇죠.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요. 그리고 생활의 개선이 실천이 필요하죠. 제가 소확행이라는 말씀을 하십시오. 소확행. 소소한 데서 찾는 확실한 행동. 그렇죠. 모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글에서 따왔다는데 저는 다른 소확행을 얘기하고 싶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확실한 행동. 실천 하나. 그렇죠. 이걸로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200데나리오노치의 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이것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은 실천. 그럼요. 나 하나 한다고 되겠어요가 아니라 나라도 라고 하는 나라도 해야. 나부터. 그렇죠. 그런 것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의 개선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작은 실천들 중요한데 그런데 나 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 하나가 바뀌면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죠. 진짜요. 기업 하나가 대기업 하나가 배출하는 탄소 양이 전 국민이 애써서 1년 동안 노력하는 줄이는 탄소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방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이런 우리 경제활동에 이게 반적이 되는 이런 발언을 하나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고효과를 또 홍보부에서 많이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제도의 개선은 뭐냐면 이런 기업들 우리 법과 제도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또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개인이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또 해야 될 문제인데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정치권은 뭐 눈치를 보냐면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워서 우리 의식이 전환이 되고 생활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한마디로 그걸 참여라고 참여. 그렇죠. 우리의 참여. 보통 정치 참여하면 정치꾼들의 정치질을 이룰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정치경제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걸 할 것 없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다 정치에 해당됩니다. 그럼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 더 좋은 세상.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 이것이 우리 제도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의식의 개선, 생활의 개선, 제도의 개선. 이 세 가지가 바로 대령교구가 펼치고 있는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7년 여정의 줄거리. 큰 줄거리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게 사회보구마 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큰 줄거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진실한 얘기 하시면 고맙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강의가 대령교구의 생태운동. 그거 들으면서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가끔씩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슨 정치. 우리가 언제 정치를 했습니까. 이거는 진짜 고소하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해 하려면 상관없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법에도 분명하게 제시된 게 있죠. 우리가 각 개별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당을 우리 신부들이나.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정치질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정치질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정치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교황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톨릭교의 신부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자 아닙니까. 내 한 표 때문에 물론 이번 선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내 한 표로 인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탄생하는 거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 수 있게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탄생을 하는 거고 결국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의 투표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전교구 생태운동에서 제가 깜짝 놀랄만한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 이사장으로 계시는 불이. 여기서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이 아니고 김대건 베드로 신부님. 불이 햇빛 발전소. 불이 햇불. 햇불이 아니고 햇빛 발전소. 햇빛 불휘 햇빛 발전소 이사장. 노동조합인가요.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우리 교구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협동조합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위에 우리 승당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당 자체의 전기 사용을 그걸로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남는 이 발전을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그놈을 이렇게 파는 거죠. 맞죠. 수익 구조로도 적합한. 환경적으로도 좋지만 수익성도 있는 이런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당 지을 때 태양광까지 할까 생각을 하다가 경관을 해칠 것 같아서 저는 안 했습니다. 경관. 불당 이동성당이 예쁘게 잘 살발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우리 또 강대원 신부님께서 또 신가들과 함께 정성껏 들어서 본관. 그럼요. 살발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별로 해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연수를 들었었고 그 뒤에 건축을 하게 됐다면 신기한 용어 들었죠.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들을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생산을 해서 배출하는 것과 생산하는 것이 0이 되는 그런 집. 그걸 두고 패시브 하우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의 안 저러고 잘 들었지 않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성당 짓는 것도 막 빚이 산더미처럼 해가지고 대관한 뒤 여기다가 또 그걸 더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논리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 안동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소비주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신앙도 소비주의 형태로 가게 되는 거고 사람조차도 그렇게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대체시킨 것들. 그래서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고 저조차도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걸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소비주의 혹은 이 자본주의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죠.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면 성당을 예쁘게 짓는 데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이 지구를 살리는 일 그리고 탄소중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느님의 집을 그곳에 지으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 있죠. 우리 신부님 출연료 좀 올려달라고 최근에. 그렇죠. 자본주의 논리. 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팩트를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잠시 그러면 우리 또. 광고 들어야 됩니까. 광고가 아니고 노래 한 곡. 아 노래요. 신부님 노래 말고 김오중 씨. 그거 들어야 되는 겁니까. 풍경. 알게.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덥다고 강신부님이 에어컨 탄소중립을 위해서 안 들었더니. 끌까요? 아닙니다. 아 또 이게 문자 많이 보내주셨고. 요즘 제가 사랑하는 풍경들이 개발로 사라져서 슬퍼요. 이기날림. 문자도 왔습니까. 아 예 문자. 문자가 아니라 저기 유튜브 댓글. 아 네. 방금 들은 그 노래.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기날림이 가사하게 적어주셨는데. 우리 대화 주제에 딱 맞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나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강신부님 노래밖에 몰라서. 아 그렇죠. 저는 오늘 아주 잘 또 댓글에 많은 말씀 나눠주고 계십니다. 아 네. 지금 댓글 중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 홍성에서도 탄소중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줌을 통해 참미받으소서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자기 자랑과 함께. 조바니 아퍼스톨로. 건희. 조건희. 건희라는 이름이 많이 뜨고 있는데. 건희. 형제님이신가 봐요. 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대전교구 사회연수 때. 우리 대전교구 생태운동 소개하면서 모범사례로 홍성본당을 소개했죠. 그래서 홍성본당 주임신부님, 임기선신부님께서 직접 오셔서 홍성본당 사례를 발표하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그 사례로 들었던 부분이 교황님께서 그리고 교황님 얘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교황님 진짜 대장인 무슨 종류인 줄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살아계셨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실제로 우리 모습처럼 이렇게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환경이 이 탄소중립운동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동영상을 5분짜리, 7분짜리, 10분짜리, 나중에는 한 20분짜리를 미사 끝나고 틀었답니다. 볼 사람들 보고 갈 사람들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셨겠지만 그 동영상들이 다 사회보금하고 홈페이지 생태환경위원회 거기에 또 띄어있는 저도 그 얘기에 좋고선 바로 구독 박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상들 자체 제작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관련된 영상들을 저작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올려놨겠죠. 물론 수입은 그쪽으로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쭉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식의 개선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처음에 임기선 신부님 오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뭐 신자분들 지금 바뀌셨으니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경관이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은 거예요. 아까 강준호님과 똑같은 말인데? 네. 승당 예쁘게 줘놓고 그걸 해가지고 해치면 쓰겄냐 반대를 했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잠깐의 교육을 통해서 먼저 사무기원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거 하려면 걷다 태양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설치해가지고 좀 있다가 이제 설치해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게 분리 횟통 그거하고 해가지고 분리 햇빛. 햇빛 받는 소리. 그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각 구역 반에서 열심히 저기를 해가지고 재활용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업체 그리고 군청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직접 쓰레기를 수고해가는 그래서 성당에서 모아가지고 그것을 직접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아 시간이 없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이거 다음번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깜짝 놀라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왜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제 55분 마무리해야 되네.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1분 더 줄게. 1분.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군수를 이번에 뽑는답니다. 근데 이 군수가 정말로 이 탄소 제로 운동에 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종교단체라고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각 종교단체들 모아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토론회를 개최를 한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을 모셔가지고 야 너 군수된다고 한 다음에 다른 건 잘하겠지만 탄소 중립에 대해서 너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실제로 언제까지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정책 질의 시간을 가지고 한답니다. 그럼 이게 확실한 우리 제도의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가장 올바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발표를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홍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구 대전 충남 세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유튜브 행진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때 뭐 하는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싹 동원해갖고 싹 찍어갖고 우리 교구 거기다 올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홍복장 신부님이 그런 모범 사례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신부님께 사례 발표하셨는데 사실 신부님들만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많은 또 신자분들이 또 알 수 있도록 뭐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사실 우리가 뭐 첫 발자국 뛰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몰랐다가 또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알면 또 우리가 또 따라서 할 수 있고 아 그럼요. 또 그러면서 또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임기선 신부님의 홍성문당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생태운동 다 들어가 있어요. 의식의 개선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삶의 생활의 개선이 들어가 있고 제도의 개선이 들어가 있고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동영상 올해 목표로 세워서 만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 좋습니다. 그 제도 개선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까지 좀 담아가지고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안에 좀 홍복장답게 하는 겁니까? 네 홍복장 같습니다. 맨날 돈 안 되는 그런 거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대현 신부님의 또 좋은 동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대전교 홍복장 강대현 주가리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성모님의 신앙적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모성어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어머니라고 표현도 하죠. 성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지구를 우리가 잘 가꾸는 다짐도 하면서 새롭게 보내는 좋은 시간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현 홍창훈 연출 최순위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제조교 김용태 마태호 신부 그리고 여기 함께했던 홍복장 강대현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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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